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두 가지가 거의 일상으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권력이 원하는 것이라면 공문서를 위주하든 보고서를 그냥 조작하든 간에 위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여기서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지급륜리나 이런 것은 거의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바로 문정부의 큰 특색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중에 불법이 발각되더라도 검찰, 경찰, 사법부 등이 나서서 이를 은폐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불법이든 뭐든 관계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면 감방에 가겠지만 힘이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권력에 도움을 주는 일이면 모든 것이 다 합법화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냥 권력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합법처럼 처리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 일부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맡았던 해계법인의 해계사와 한국수력원자력실무진 담당 차장이 나눈 은밀한 대화입니다 그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경제성 평가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초에 예상 밖으로 원전이 경제성이 있다는 그런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자 용력을 맡았던 담당 해계사는 실무 담당적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담당 B 차장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그런 점검으로 채택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공소장에 기록된 겁니다 회계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월성 1호기 손익분기점 이용률이 40% 초반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을 눈물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을 큰일 났다는 이야기죠 그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담당 한수원 차장이 마음 갖다 쓰는 손익분기점 이용률이 40% 되면 좋겠지만 39.6%가 나온 대로 다음 보고를 진행해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손익분기점 이용률이란 것은 원전 가동을 통해서 비용 대비 이익을 낼 수 있는 최소 가동률을 뜻합니다 손익분기점 이용률이 낮으면 원전을 덜 가동하더라도 경제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손익분기점 이용률이 40%대로 높아야 원전 가동할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예상한 것보다도 40% 밑으로 수치가 낮게 나온 겁니다 수치가 낮게 나오면 이제 원전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이 큰일이 나는 거죠 이것은 원전 가동보다도 중단이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결론에 맞춰서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한 산업통산 자원모든 윗선의 압력을 두 사람 실무진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텐데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후에도 평가 결과를 조작하면서 두 담당자가 양심의 가책을 표현한 대화도 여러 군데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사는 담당 한수원 차장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하고 합리적 평가를 목적으로 일을 했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한수원과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씁쓸합니다 이런 내용을 남겼기 때문에 회계사는 지금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러자 한수원 차장은 마음 좀 풀리셨습니까? 그리고 눈물 이모티콘입니다 눈물 이모티콘 저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결과도 처음보다 이상해지고 저라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회계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는 모두 윗선이 시키는 대로 평가 보고서를 썼지만 당시에도 수치 왜곡 결과를 조작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회계사와 담당 차장이 알고 있었고 이것을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음을 바로 정거물로서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이런 정거물에 기반을 두고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은 공소장에서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A 회계사 등은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로부터 오로지 월성 1호기가 적시 가동 중단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월성 1호기에 경제성이 없애야 된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합리적 근거 없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는 방향으로만 관련 변수를 입력해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윗선으로부터 받았다 또 하나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참 이게 이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게 월성 1호기만 해당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이런 짓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양심이 없는 거죠 또 하나 참으로 개탄할 만한 일은 이런 불법을 저질렸음에 불구하고 수사를 담당했던 실무팀과 그리고 검찰 수뇌부의 생각이 지금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6월 달에 백운규 전 장관 등에 대한 공소창에 이런 정황을 포함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운규 전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주 확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수사팀은 아직도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배임 교사를 기소해야 된다고 의견이 확고하다는 야당 의원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지난달 담당 회계사를 배임 방조 혐의로 기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뇌부는 윗선인 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는 계속 주저하는 겁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일은 애사롭게 윗사람들이 하고 그런 범법행위가 밝혀지려다가 끝까지 뭉기는 일이 다반사로 지금 이 정부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미 대법원에서 관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도 어김없이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상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부지 기소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백운규 전 장관을 만일 기소할 수 없으면 누구를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 교수 출신으로서 그냥 응격길에 장관이 돼가지고 위사 청와대 지시에 따라가지고 경제성 조작의 가장 상청부 상청부는 청와대겠죠 진두지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게 배임 혐의가 되지 않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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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